어, 되게 긴장하고 있지? 하나, 둘, 셋, 셋 이거 결국 각동게임 아니에요? 어, 우리가 화합을 해야 돼 마음이 맞으면은 불이익을 뺄 수가 있어 압삽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난 눈빛이 맞지? 난 그냥 포기다, 모르겠어 그냥 마지막 라운드야말로 운명이 발린 게임이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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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! 전자 작동적이야 언제 살아나, 근데? 큰 남투니아가 없어서 가야 돼 무슨 소리야? 공정, 공정! 가야 돼, 가야 돼 얜 어떻게 해 빨리 가자, 뭐해? 돈스 형 살아나겠지 시간이 없어요